솔직히 인간적으로 솔직히 엠시더맥스 삼그대 어김없이 사랑해 봤나요 어디에도 원러브 이런 노래는요 솔직히 성인 남자가 부르기 너무 힘듭니다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와 아까 삼그대 불렀는데 닐로님의 넋두리를 두번 부르고 나서 하려니까 죽겠더라구요 와 그래도 성대가 단련이 돼 있어서 그나마 버틴거지 일단 삑사리는 안났고 와 음이 대구가 작곡해 Dameniau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우 그렇게 잡아가지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아 제가 변태같은 놈이죠 왜이런거 불러가지고 안부료ema 될거 이게 고음 노래에 도전하는 rhe분이 진짜 뭐 실력이 좋던 실력이 조금 떨어지든 저같이 실력이 떨어지든 일단 그런게 있어요. 이 남자들은 이 고음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요.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. 듣고 부르는 그거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좀 변태같은게 있거든요. 모든 고음 노래 부르는 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. 100% 자 일단 지금 목이 너무 지쳤는데 지금 여기 벌써 1시간이나 됐어요. 들어온지. 노래 4곡 다 부르고 좀 아쉬워서 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혀가 왜 이렇게 아프지. 여기 한 어저께 마취주사 맞은 잇몸이 아직도 여기가 누르면 아파요. 발음을 크게 할 때 좀 아프더라구요. 핑계를 대자면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발성이 잘 안된 것도 있고 제가 5자 발음이 약해요.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. 좋아진게 이정도인데 날 용서해주할 때 용이 왜 노래에서는 안되지. 따로 할땐 되는데. 계산법이 틀어진거죠. 지금 약간 지쳐서 깨워서 가리키는 소리가 나와요. 날 용 할 때 입술 바깥으로 숨이 나가면서 영국의 쪽으로 딱 올라가는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. 날 용서해줘 날 용서해줘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하루하루 멀어져가 떠나가는 그대를 와 지금 지치니까 잘 안되네요. 이걸 어떻게 말하듯이 해 이거를 생각을 해봐라 진짜. 와 죽겠습니다. 이렇게 무반주로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여유있게 할 수 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데요. 풀곡을 할 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. 얼른 얼른 적용 발성을 노래에 적용하려니까 죽겠더라구요 흥경만 찢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넋두리 그 하이라이트 부분 파트 1에서는 망했는데 파트 2는 그래도 한 80%, 75%는 된 것 같은데 빠사지로 음 완전 도약하는 부분 있죠 이런 게 사랑이야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 다시 것은 못할 것 사목 내는 것 같은데 다시 못할 못할 이 부분의 음이 뭉개지는 것 같아요 아 물 없네 힘들어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시 못할 것 아 이거 봐 또 그래 못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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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사랑이라 아 또 플랫댓스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 아 그만 그만하자 고문이다 고문 아 3옥타브 쏘라고 라 연습을 지금 좀 지쳐서 사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쉴 거거든요 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 월 화까지 3일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아 이걸 아 슈즈곤 한 딱 두세 번만 해보죠 잠깐만 흠 오히려 시즈곤이 그 방금 했던 것보다는 이 난이도로 따지면 음은 높지만은 그 성대 컨트롤러로 따지면은 방금 했던 것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와 이 혹 솔 어 삼옥 아 뭐야 이게 이옥솔 이옥씨 사목레 사목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으로 이렇게 혜 đến 헉 포 포 포기 미이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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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소리 안나온다 구또 사목레가 소리가 소리가 뭉개지고 사목 오히려 솔에서 소리가 강하게 나오네 아 뭔가 컨트롤이 안되는데 지쳐서 그래요 구또 구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망가지네요 안 되네요 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파 기미니였습니다 1시간 연습하고 하려니까 안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요즘 날씨 오늘 막 36도 막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 다음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이런 노래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발음이 이렇게 안되냐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